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년의 그 청룡의 해라서 집안 구역 가운데는 그 해가 뜨는 그 동쪽은 올해 또 그곳에서 우리가 돈복 충전의 그 힘을 받기에 아주 유리한 방유가 되었습니다. 나무의 그 성장처럼 집안의 그 돈복을 또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그 힘을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또 1월에 이렇게 그 연초에 우리가 또 꼭 해주면 좋은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방법이 있습니다. 이런 그 청룡의 해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종이로 작은 그 종이배 하나를 접어주십시오. 이렇게 접은 그 종이배를 집의 그 해가 뜨는 구역 즉 동쪽 구역에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. 이런 그 배치가 집안으로 또 재수있는 그 일들을 또 2024년에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특히 그 1월과 2월 같은 이런 겨울의 그 시기는 바로 무리구역에 들어오는 그 오행 요수의 그 특징을 갖습니다. 그래서 좋습니다. 사업이라든지 또 직업도 하는 일에서 크게 그 성과를 몰고 옵니다. 동쪽은 그 풍수에서 또 귀인이 그 출연하는 또 상서로운 그 방위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배치는 귀인의 그 조력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또 주게 됩니다. 또한 그 종이배는 그 항해를 암시합니다. 종이 자체가 또 오행 그 목기운입니다. 물을 그 항해하는 그 암시에는 오행 그 수생목이라고 하는 그 오행의 그 상생관계까지도 또 보여줍니다. 부와 번영을 또 크게 불러오는 그런 그 풍수배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2024년에 그 종이배 하나를 접어서요. 집의 그 해 뜨는 그 통쪽에 두었을 때. 우리는 그 간단한 그런 풍수배치만으로도 종이배의 그 암시. 예를 들어 종이배는 그 물 위를 매끄럽게 그 나가는 일들이 결국 순조롭게 진행될 그 방향성의 그 암시를 또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동쪽이라는 그 방위의 그 상징 속에는 가족관계의 그 조화를 이끄는 그 힘도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들의 그 하는 일들과 또 결속까지도 또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올해같이 그 청룡의 해인 2024년에 여러분들께서 그 1월 2월 이런 그 겨울 시기에 종이배를 그 하나 접어서요. 이렇게 집안 동쪽에 배치한 그 간단한 그 일이 외부의 그 부정적인 또 기운으로부터 집안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그 보호 특성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돈으로 인한 또 사람으로 인한 또 하는 일로 인한 또 투자나 그 거래로 인한 그런 불운이 생기지 않게 그 보호해주는 그런 그 보호 특성을 의미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